뜨거운 여름에도 절대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게스트로노트 아이스크림입니다. 게스트로노트은 어떠한 주변 환경에서도 동일한 아이스크림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절대 녹아 흘러내리지 않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우주비행사들을 위해 개발된 형태의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게스트로노트은 미식을 의미하는 게스트로노트와 우주비행사를 의미하는 에스터넛의 합성어로 미국 뉴욕에 고주하는 로클린용의 용구로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스크림은 수분을 완전 제거한 뒤 진공상태에서 냉동건조시켰으며 조금의 소금을 제외한 어떤 방부제에도 사용하지 않은 요기농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언뜻 보면 암석하기도 하지만 입에 들어가는 순간 평소 즐기던 달콤한 아이스크림 맛을 바로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결건조된 게스트로노트은 손으로 만져도 부서질 뿐 절대 녹아 흘러내리진 않는데요. 냉장고가 없는 곳에서 간편하게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게스트로노트은 멕시칸 초코칩, 코캔크림, 미트 초코칩 이렇게 세가지 구성의 바 형태로 선보이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에서 성공적인 모금을 완료한 후 현재 미국에 위치한 매장에서 개당 6달러, 하나로 약 6,600원의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절대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게스트로노트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